하이 키드! 안녕! 할머니! 예전에 우리 봤던 막 가슴 이만하고 빵댕이 이만한 사람 기억나요? 춤 엄청 잘 추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야? 맞지? 그 사람 이름이 도자켓! 도자켓! 기억나요? 약간 좀 희한하네 최근 한 10일 전에 신곡을 발표를 했어 제목이 워먼 워멘 네 나는 말도 잘 안 돼 아니 비슷했어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? 뭘 보자 봅시다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나네 손톱 세상에 오 얘가 도자켓 오 그 리듬 노래 좋다 그치? 벌써 보드카? 네? 와우 대형? 오 오 오 오 오 팔 얼굴은 되게 작은데? 그쵸? 근데 가슴은 막 이야 엄마야 너무 예쁘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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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엉뎅이가 야 그니까 뭔 일이야 세상에 와 엄청스럽게 움직여 잘 안된다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었는데요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이 안무가 따라 불러 할머니 왕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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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와 멋있다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쳐 참 와 와 웃겨네 와 되게 열심히 연습했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그쵸 어 뮤직비디오 진짜 잘 찍었다 응 이거 커도 커도 멋있어 뭐가 커도 응 가슴이? 얼굴도 예쁘고 멋있어 멋있어 이건 할머니도 따라할 수 있겠다 왕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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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Look at her 하 That's so beautiful 진짜 예쁘네요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야 손톱 좀 좋아 이만해 예상해 캔은 절대 못하겠다 야 우와 와 그냥 허리가 그냥 자연으로 그냥 그치 땅에 가서 돼 있네 엄청 유연하네 엄청 유연하네 그 많은 사람 중에 멋있고 노래 잘하니까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지 나올 수 있겠어? 못 나오지 재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게 진짜 멋있다 저는 도자켓이 지금처럼 엄청 유명해지기 전부터 좋아했는데 이 발전을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 뭔가 춤도 더 프로페셔널하게 잘 추는 것 같고 그렇지 안 물러도 나아지지 자꾸 그쵸 연습을 많이 한 게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?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자랑스러운 이 기분 뭐죠? 할머니도 자랑스러웠어? 진짜 멋있어 응 가슴이 커면 예쁘고 응뎅이가 커도 이뻐 이쁘죠 응 시원하게 허리가 날씬하네 맞아 펄비 이뻐 그렇죠 이뻐 도자켓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야 이거 이거 앞으로 최고가 돼 빠이키드 빠이키드 안녕 안녕 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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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 고개 따라해보셔 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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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자켓 ㅋㅋㅋㅋ tah 그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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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